임금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용이었어요. 최고의 권력. 임금을 상징하는 게 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용문양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 용문양. 저 짜장면 집에 가요. 짜장면 집에 가요. 짜장면 집에 가요. 짜장면 집에 가요. 이것도 골짱 다 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천황문이 있어요. 천황문이 있는데 하늘의 왕이죠. 하늘에는 왕이 많아요. 그중에 사천왕이 있는데 사천왕이 있어. 천황문.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우리가 저 사천왕을 설명을 하려면 천상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천상세계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가 동의 여덟성, 서의 여덟성, 성성, 북의 여덟성, 남의 여덟성씩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상세계가. 그래서 32성이 있고 중앙에 여기를 성견천이라고 해요. 성견천. 여기에 왕중의 왕, 제석천왕이 여기 있다고 그래요. 여기. 들어봤어요? 도리천이라고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면 뭐 했어요? 32천왕. 그 천왕들을 다스리는 여기 제석천왕. 총 33천이에요. 33천. 이걸 천상계라고 그래요. 천상계. 이 천상계, 이 극락세계인데 이 천상계가 어디에 오냐면 수미산에 임해 와. 수미산. 수미산에 임해 오거든요. 그러면 이 산이 뭐냐. 산은 산이 오고 이 산이 산이 아니요. 산이 임해 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임해 와요. 그러면 이 수미산에 이 수미산이 수미산에 수호신이 있는데 수호신. 신입니다. 신이. 신은 우리 눈에 보이냐면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제 혼령이 나갔어.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혼령이 나갔습니다. 나갔어. 나가면 자기 혼령이 자기 육체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이 전설의 고향이 참 잘 만들어놨어. 저 전설의 고향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샥 나가 혼령이 나가거든요. 혼령이 나가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 똑같이 생겼는데 저 신의 세계 가면 신의 세계 가면 뭐가 없냐 하면 생식기가 없어요. 신의 세계는 생식기가 없습니다. 왜 생식기가 없냐 하면 생육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는. 왜? 소멸이 안 되거든요. 이 영혼은 소멸이 안 돼요. 육신은 소멸이 되지만 이것이 소멸이 안 돼. 사람은 사람은 이거 안 보이니까 이것만 잡고 그냥 여보 아버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떠나면 여기서 말하면 이게 들리는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불교에서는 저승사장 오면 혼령이 나가면 3일 동안 장례를 7일 동안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장례를 다 보겠죠. 다 보는 겁니다. 3일째 되는 날에 마지막 하관하기 전에 유중독이 한마디씩 하라고 합니다. 인사하시라고. 그래서 인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말도 안 하면 좀 서운하겠죠. 그럼 이제 몇 마디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혼령이 보고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 주로 하는 얘기는 잘 가시오. 이거예요. 잘 가시오. 잘 가시오. 저기 다시는 고통이 없는 곳에 가셔서 좋은 곳에 가시라고. 고생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생했어. 잘 가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자.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불사질르잖아요. 요즘은 불사질리면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셔. 가슴 아픈가 안 아픈가. 평생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육체를 이 영혼이 자기 육체를 엄청나게 사랑하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 정신이 뭘 가장 사랑하냐면 자기를 가장 사랑합니다. 객관적으로 못나기도 하고 그죠. 조금 영 눈도 그렇고 코도 그런데 자기는 자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그죠. 볼만 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지 몰라. 애지중지해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면 자기를 닮거든요.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이 자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식을 또 애지중지하거든. 객관적으로는 영 못생겼어. 그래도 내 자식은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뻐. 이리 봐도 이쁘고 하는 짓마다 이쁘고 그런 거예요. 자식이니까. 자기를 닮았으니까 이렇게 닮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육체인데 불사질러면 얼마나 그런데 매장 매장을 해놓으면 나의 육체가 또 다른 나가 여기에 묻혀 있구나 하고 가는 겁니다. 가는 건데 요즘 매장 하죠. 매장 하기가 불 확 질러서 빠가지고 한 그릇 갖다 그냥 코 갖다 그냥 해놓았는데 참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장래 문화가 구성 졌거든요. 구성 졌어. 상혈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얼마나 구성 지게 노래하는지 몰라요. 이제 가면 언제 울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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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동업을 해야 되겠네. 같이 동업 달랑달랑 하면서 이렇게 그래 얼마나 구성 지게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그죠. 뒤에 유족들이 이제 배운 입고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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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갑니다. 구성 지게 갔어요. 상혈 매고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가죠. 가나마 가는 길에 노래도 해주고 상혈도 저기 시신을 실은 꽃상에도 흔들어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 구성이가 요즘은 그런 것도 없어요. 울어주지도 않아요. 요즘은 누가 울어 울기는. 상갓집에 울면 민폐요. 그리고 그냥 화덕에다 넣고 그냥 불사질러 가지고 뼈는 안 녹으니까 빠가지고 그냥 하잖아요. 처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모르겠네. 여기 임에 오거든 여기 임에 와요. 그래서 임에 오는데 언제 임에 오느냐 이게 여기 수호신이 4천왕이에요. 신입니다. 신이 신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우리의 정신이 나가면 안 보이듯이 혼령이 나가면 안 보이시지 안 보입니다. 우리 눈이 육안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왜 4천왕을 이렇게 눈이 부리부리하게 그렇게 크게 겁나도록 이렇게 해놨냐면 4천왕은 이게 천왕이 하늘나라 왕이에요. 하늘 하늘 천자죠. 하늘나라 천상계의 수호신인데 이 4천왕이 조물주가 아닙니다. 조물주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고 나라를 지키는 수미산을 지키는 그냥 말로 수호신 왜 지키느냐 쳐들어오는 놈이 있거든요. 신들 세계 중에 그래서 여러분 영화도 신들의 전쟁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전쟁하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 조종을 하지 인간이 신을 조종하지는 못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사람은 신을 몰라 신은 사람을 잘 알아 그래서 악신은 사람을 들어서 악한 일을 하게 하고 선한 신은 사람을 들어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싸우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그걸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저거 경제 아니에요. 경제 수호신 그러면 이렇게 해놓은 것은 이 수호신은 그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대단하느냐 불구에서는 이 수호신 이 역사의 힘을 코끼리의 500만 배의 힘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코끼리 500만 배 그런데 그래가지고 감이 잘 안 나와. 요즘 어벤져스 어벤져스 가드를 다 모아놓은 것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 슈퍼맨이 옛날에 보니까 지구도 막 갖고 다니돼 그 정도 능력을 가졌다니까 신이 그래서 그게 크게 부리부리 해놨다니까 악신하고 막 물리치려면 얼마나 힘을 써야 되겠어요. 그 몸이 큰 게 아닌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수호신 악신과 싸워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천항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절에 가면 절을 합니다. 이렇게 절을 해. 이 사람을 이 수호신을 아느냐 몰라.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실제 존재하는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아마 다른 거 만들어놔도 절을 할걸요. 뭐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하나 해놓으면 절할 거야 아마. 그래서 절을 해도 절을 해도 이 신이 수호신이 없으니까 지금 저기 어디가 있고 이 땅이 없으니까 대신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 진짜배기 고신을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아버지가 저기 해외 출장을 오랫동안 가 계셔. 그리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리워. 그래서 이제 멋진 사진을 이렇게 거실에다 걸어놓고 나갈 때도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돌아와서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 그런갑다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사진을 걸어놨는데 누군 산인지를 몰라. 그런데 나갈 때도 저라고 들어올 때도 저라고 누군데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출장 갔다 왔어. 왔는데도 계속해서 그냥 액자를 보고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겠지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 최고의 경전이 이제 법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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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보탑품이라는 보탑품이 나와요. 보탑품이 겸보탑품 그러면 탑이 있는데 그 탑이 탑 안에 부처가 있대요. 안에 부처님이 있대요. 탑 안에 그런데 실제 탑 안에 부처님이 있겠습니까? 아 여기서 사람이 살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모형이라니까 이게 뭐의 모형이냐 여기에 이게 모형이에요. 이게 모형 이게 성이거든요. 성 천상계의 성 큰 성입니다. 낙원에 대한 이 성인데 이걸 모형으로 한 게 이거예요. 이게 성이잖아요. 성 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낙원에 있는 성의 주인이 여기 계신다 이 말이에요. 모형이에요. 모형 다 모형이라니까 마치 탑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게 아니고 이걸 알아야 이걸 알아야 이걸 그 다음에 삼지창 실제창 아닙니다. 그리고 신들은 칼로 배봐야 배지도 않아요. 핵폭탄 터뜨린다고 신이 죽는지 안 죽습니다. 사람이나 죽지 아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악신을 처단할 수 있는 이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이걸 모형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 모형으로 나중에 보도록 하고 다음에 비파를 가지고 있는 수호신이 있습니다. 비파 그래서 비파는 이거를 뜯으면 검은 거예요. 검은 거 검은 거 검은 거를 타면 악기가 물러가요. 악기 귀신이 물러가거든. 그런데 이거 모형이에요. 실제 검은 거는 아무리 뜯어봐야 더 달라집니다. 귀신들이 그러니까 여기 모형 그러면 우리 집안에 우리 우한이 끌고 있어 귀신이 왔어요 악신이 왔어 이걸 몰아내려면 뭐예요. 검은 거를 띵 띵띵 하면 와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검은 거는 아니고 실제 악신들이 견딜 견딜 수 없는 이게 있어요. 실제 진짜 검은 거 이건 가짜 거 모형 모형 사천왕 중에 유도 이 천왕이 있는데 이 천왕이 가장 싸움을 잘해요. 가장 싸움을 잘하는데 뭘 잡았냐면 잘 보셔야 돼요. 뭐요. 용을 잡았어요. 용용 그 다음에 뭘 뽑았어요. 여유주를 뽑았어요. 여유주를 뽑았거든요. 그리고 이 천왕이 여기 발밑에 보면 통도사 발밑에 보면 한 발은 갓을 쓰고 있는 선비를 밟았어요. 발 보면 갓을 쓰고 있는 선비를 밟았고 한 발은 강도를 밟았어요. 여러분이 가서 보면 한눈에 딱 봐도 아 이 강도구나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선비를 받고 강도를 받고 한 손에 용을 잡고 여유주를 뺐어요. 이게 사천에는 저는 경설을 불교 경전만 아는 게 아니고 도교 유교 기독교 경전 다 알거든요. 알기 때문에 사찰에 지금 만들어놓은 이게 너무나 정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감탄을 합니다. 감탄을 해. 저는 실체를 알기 때문에 이걸 탁 보고 야 이거 진짜 잘 만들어놨다. 이거 진짜 경서대로 해놨구나. 그런데 이제 종교는 다 통합니다. 통해. 그런데 이 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우리나라의 용왕님 이렇게 하죠. 용왕님 용왕님 그 용이요. 용왕님 용왕님이 좋은 분이다. 손 들어보세요. 용왕님 보고 있습니다. 용왕님이 좋은 분이다. 아니 눈치 보지 마시고 틀려도 되니까 맞고 틀리고 그게 아니라 용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용궁을 좀 꿨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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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용의 용어는 용어를 영어로 드래곤이라고 그러죠. 드래곤이라고 그래요. 드래곤이라고 이 오원이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드라콘이에요. 드라콘 드라콘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바다에 큰 뱀이라는 거예요. 뱀 용은 뭐냐 뱀 뱀이에요. 뱀 뱀처럼 생겼잖아요.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바다에 큰 뱀 그래서 용이 어디서 살아요? 바다에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왕님 용왕님이 어디 계시냐 용궁 용궁이 어디 있느냐 바다 그럽니다. 바다 그러면 저 바다냐 저 고기 잡는 저 바다냐 그 바다가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래 바다에 바다에 어떻게 용왕님이 살아 숨쉬고 살겠어요? 물고기도 아니고 용왕이 물고기요? 여기서 용이라는 것은 뱀 이라 뱀 바다에 큰 뱀이 뱀 뱀 절에 가면 또 원천지 용이죠. 그렇죠? 이 용이 뱀인데 보면 흉측하게 생겼거든. 상당히 흉측하게 생겼는데 왜 용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을까 그리고 숭배를 하고 또 우리나라는 용에 대한 문화가 상당히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이렇게 울산 같은 데도 처용 문화재가 있어. 용을 기리는 문화재예요. 제주도는 온천신 용입니다. 바닷가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마다 다 뭐예요? 용자 없는 동네 없어요. 용어도 왜 이래 많은지 용이 승천한 데가 동네마다 있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용자 들어간 게 많고 이름도 용자 들어간 게 많아. 이름이 1용이 2용이 3용 4용이 5용이 6용이 7용이 8용이 9용이 10용이 8용이 6용이 그리고 구룡사 하여튼 용이 이름도 용자 많고 그런데 왜 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용의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이라는 것은 왜 우리나라의 동양의 문화가 용의 문화가 이렇게 아주 뿌리 깊이 자리 잡았냐면 중국 때문에 그럽니다 중국 중국 신화에 보면 중국을 건국할 때 용 네 마리가 도왔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신룡, 신룡, 복장용, 천룡, 지룡 이렇게 해서 신을 주관하는 용, 복장용, 천룡, 지룡 이 용 네 마리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때 이 네 마리가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굉장히 상서로운 짐승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서로운 동물로 생각을 해요 용 자체를 상서로운 존재라 이렇게 해서 용을 최고의 권세 최고의 부기 최고의 복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그렇게 중국은 용 문화를 숭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권은 중국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영향을 받다 보니까 같이 용을 그렇게 이렇게 높이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황실 외에는 용 문양을 쓸 수가 없어요 용 문양을 우리나라도 임금 외에는 용 문양을 쓰면 안 돼 그래서 임금이 앉는 의자가 용상입니다 용상 용이 있잖아요 양쪽에 용 대가리 용 대가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쭉 있고 용상 임금의 옷에도 뭐가 있어요? 용이 그려져 있어요 용이 그려져 있어요 용포라고 그래요 용포 임금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용이었어요 최고의 권력 임금을 상징하는 게 용이었습니다 용 용이었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지난번에 현빈이가 주연으로 나왔던 것이 영화 하나 있어요 영린 영린 영린이 거스를 역자 비늘린 자를 써 그 영린이 뭐냐면 용이 용이 용이라고 칩시다 용이 이렇게 있으면 비닐이가 이렇게 입혀졌는데 비닐이가 이렇게 입혀졌는데 이렇게 입혀졌는데 꼭꼴로 난 비닐이가 하나 있어요 여기 턱 밑에 모가지 있는데 꼭꼴로 나있는 비닐이가 아니라 이걸 영린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건드는 자는 살 자가 없대요 용의 꼭꼴로 난 비닐이를 건들면 용이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누구냐 왕을 의미하니까 왕을 영모를 깨서 걸리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린이라고 그래요 영린 그래서 임금을 상징을 임금 외에는 용의 용문양을 쓰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데 뭐죠 그러면 이 용이라는 여러분 용이라는 존재를 보면 머리가 낙타예요 코가 돼지코입니다 눈은 귀신 눈이에요 빨았습니다 눈이 빨개요 뿔 사슴뿔이에요 사슴뿔 수염은 매기수염입니다 그 다음에 귀 소귀죠 소귀 그 다음에 이제 목덜미 목덜미는 이거는 큰 조개 큰 조개 껍질 모양이고 배 이거는 뭐예요 뱀 모양입니다 뱀 비닐 비닐 잉어 비닐이죠 잉어 비닐이죠 그 다음에 주먹 주먹 있잖아요 발 주먹 있죠 호랑이 발톱 발톱 매 매 매 매 매 매 매 이게 용이에요 용 용이요 용 그러니까 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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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면 짐승 여러 짐승을 종합해 놨어 그래서 이제 짐승 종합 세트다 이거예요 짐승 종합 세트 그러면 잘 보세요 이런 용을 이런 좀 흉측한 용을 흉측이 생겼거든요 눈 쫙 째져가지고 쬐겨가지고 뱀의 뱀 몸뚱아리는 뱀이라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거를 숭배하냐고 마치 이 자식이 그냥 뭐 복을 주는 것이냐 용 꿈 꾸면은 복권 사고 복권 사가지고 폐가방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이 용이 지금도 용의 시대라면 지금도 용의 시대라면 경전에는 뭐라 하냐면은 경전에는 용 대가리를 깨버리겠다고 나와 있어요 용 대가리 파쇄해버리겠다고 나와 있어요 신이 철천지 원수형 이 자식이 물고 있는 게 뭐냐면 여유주기 지구입니다 지구 그런데 지금도 용 시대라면 지금도 용이 주관하는 시대라면 용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죽여버리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지금 대통령이 용문양 있는 곳에서 진무를 합니까 뭐가 있어요 밖에서요 봉황으로 밖에서 밖였습니다 밖에서 왕 아니면 못 썼다니까 최고 높은 자리 그런데 용문양 지금 어디로 갔느냐 용문양 저 짜장면 집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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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볼장 다 본 거예요 이놈도 볼장 다 봤고 조폭이 조폭 등거리에 있어요 조폭의 까죽에다가 까죽옷에다가 임금이 아니고 바뀌었어요 이제 용용 죽겠지 그러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다니까 옛날에 만원짜리 지폐에 용문양이 그려져 있었는데 지금 없잖아요 다 지워지고 있죠 다 지워지고 있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천황이 잡고 있냐 이것도 경서에 기록된 내용대로 너무나 잘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재밌죠 네 해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몰랐던 걸 알아가고 한 번 알면 뭐 다시 궁금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실체만 알면 되니까 실체만 알면 되니까